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스캠으로 내 지갑에 있는 모든 파이코인을 다 빼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한 인사드립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파이지갑 열어보시면요. 뜬금없이 0.1파이, 0.01파이 같이 매우 소량의 파이가 존속이 되어 있고 파이지갑의 메모장에 링크가 하나 달려서 왔던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이런 경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영상에서 이러한 링크가 달려있는 거래를 조심하시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비밀구절 24개를 영단어를 입력하게끔 유도를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스캠 링크를 누르신 뒤 비밀구절을 입력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스캠 활동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년도 상반기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을 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니 파이코인 이야기하다가 웬 갑자기 인도랑 중국의 인구 이야기를? 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코인에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값어치는 상승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코인뿐만이 아니라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기본 상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파이코인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파이코인은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고 그 양 자체도 무한대. 그렇기에 사실상 공급은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제 시장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르면 공급이 너무 높으면 사실상 그 값어치가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공급이 원활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이 인구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파이코인이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파이코인을 검색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맵인데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순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파이코인을 거래하는 곳이 수백 곳이 넘고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관심도가 뜨거운 나라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인도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관심도가 가장 뜨거운데요. 현재 택시비를 파이코인으로 받고 있으며 의류 역시도 파이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신발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행사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인도의 공식 파이코인 네트워크 SNS에서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무려 중국의 최대 게임 회사이며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게임사인 텐센트와 시총 260조에 달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세계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구글, 그리고 시총 2550조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 인터넷 플랫폼 아마존. 이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대한 기업에서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맵 기억나시죠? 러시아의 인구수는 약 1억 4천 4백만 명, 인도는 14억 4천 2백만 명,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 우크라이나 약 3천 8백만 명, 미국은 3억 4천 2백만 명. 사이트맵에서 확인한 기타 다른 나라들을 제외하고 상위 5개의 나라만 취합한 인구수가 무려 22억 4천 6백만 명.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상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이코인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하는 경우는 더더욱 늘어가고 있죠. 이럼에도 파이코인이 상장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상장할 것이고 그 값어치는 금보다 높아질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내일 상장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 한 해는 반드시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올 한 해의 절반이 남아있는 만큼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세력이지만 코인은 보통 기관과 외인,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을 합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님들, 만약에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과거 거래 내역과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걸 함께 들어가면 되고,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보, 솔직히 저만의 노하우여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를 믿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렘이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맡는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7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그냥 이 코인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그 다음 코인을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